위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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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직후에 검찰 소화 품독 바르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? 위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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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권의 압수수색,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습니다.